반갑습니다 파란하늘 파란세상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두리 공장이 굉장히 크네요 엘엑스 글로벌농원 포도 4인메스캣 여기 입장은 포도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봉 어 전부 포도밭이네요 근데 지대가 낮아서 그러는가 안보이죠 그런데도 지대가 낮아 가지고 지금 전부 포도밭입니다 오 여기는 안성 천안 진천 중간지점입니다 서북구 입장 정면에 보이는 곳은 34번 국도입니다 여기는 유리교차로입니다 저는 서북구 입장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장면에는 중학교 하나가 있고 입장초등학교 하고 유동인가 이게 이쪽으로 하면 진천 가는 길입니다 34번 국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가 있죠 잠시만요 아 아 아 여부부 아 유수 유리 버스정류에서는 유리삼리라고 되어있네요 유리삼리 아이고 또 우리 제가 저런 탁송도 많이 했는데 저차가 도로 청소, 후청소하는 삼익전자 아 그 유명한 삼익전자가 천안 서북구 있구나 입장면에 우와 사믹전자 유리일리라고 비석이 있네요 유리일리비석 아 저런 공장은 비우고가 멋집니다 저도 꼭 성공을 해서 저런 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 때가 오겠죠 열심히 살면 아 배농장입니다 아 배가 무름무름 잘 익어 가네요 배 하면 또 우리 나주배 아니겠습니까 전남 나주배 아 도로에 보이는 커피숍 도로 1990 이제 좀 살만합니다 여기는 입장입니다 입장 우리 군대 가서 제가 93년도 12월에 제재를 했는데 참 90년 군대 가서 식당에 갔을 때 우리 입장 이렇게 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군대는요 그 식기를 들고 수저를 들고 젓가락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크 앤 수저입니다 포크 앤 수저 아 그래서 그 식당 입구에서 딱 대기해 가지고 그 신병훈련소에서 밥 먹을 때 처음으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입장 이렇게 아이고 그때 입장 기억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입장이라는 와 내고양 포도 농원 500미터와 무회전입니다 우와 완전 그늘막이네 포도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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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지만 며칠 전에 씨없는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이 묵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는 곳이 중학교 입니다. 좀 참아야 됩니다. 가방이 묵으면 지칩니다. 안성 장호원 아산 천안 300미터 앞 우회전 입니다. 자 입장 중학교를 잠시 뷰를 찍겠습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안타깝게도 보니까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잔디가 어수선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입장 중학교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주민센터 주변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아 진짜 포도밭이 우리 영동포도도 이게 포도하면 대구 영동 그쪽인데 천안 입장면에도 포도밭이 상당히 많네요 그만큼 기후 편차가 크다는 거죠 왼쪽에는 안성 장원길이고 오른쪽은 천안 아산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천안 서북구입니다 북천안 북쪽이죠 독정 2라고 나와있네요 어 전체가 와 김천가면은 사과가 도로에 나와 있는데 충주도 마찬가지고 포도가 도로에 나와있네요 포도밭이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전체가 포도나을입니다 이야 이게 마을에 이렇게 밭이 있는 걸 보니까 대단하네요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리아 커피숍에 가가지고 좀 힐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식에 부터는 우리의 인식에 이 날씨가 이렇게